정글은 저 튜브? 정글은 누가 뭐래도 저 튜브죠? 롤치 한판 할까? 님들 롤치 한판 해도 돼요? 롤치하면 지금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요즘 전스트님꺼하고 구르르님꺼 파동님꺼 3개 같이 보거든요 힘있어가지고 덱이 뭐가 좋은지는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새 시즌 혹시 안하신 분들은 제거 보고 똑같이 따라하시면 1등 할 수 있거든요 경호대 무녀 3회 기뜨님 3회 기뜨님 이거 좋다던데 화공 트린으로 갈게요 이거 3회 기뜨님이라 어이 잠깐만 이거 트린 벌써 나왔는데? 어이 잠깐만 아니 너무 잘부... 이거 뭐냐? 왜 이렇게 잘부지? 전장으로! 아 그냥 이거 이겼는데? 너무 잘부는데 이거 1등인데? 아 3회 기뜨님이 3단계 유닛이야? 아니 3단계 유닛이 이거 말하는거 아니야? 3성이 아니라? 3성을 찍어야되는거야? 3코죠? 어 놀래라 이건 도전자 갈게요 트린 덱이니까 도전자 가자 트린 2성 붙었다 이겼다 내가 너무 잘부텄는데 이거 트린 2성 지금 말이 되냐? 3-3에? 자연방으로? 내가 사기친거 같은데 이거? 좀 더 째게요 이거 좀 더 째게요 이거 트림도 지금 빈집이어서 천천히 해도 될거 같애 트린 안죽잖아 그렇지 피바락이 안죽잖아 죽으면 안되지 피바줬는데 사라 그렇지 나이스 그치 2발이 맞는거 같애 레라탑 한마리는 찾아야될거 같애 일단 죽음 너무 안뜯는데 나도 한 번 뛰어볼까 아 잠깐만 네 아 시가 레라탑 한마리 때문에 피관리 존나한데 레라탑 한마리가 안뜯는데 레라탑 한마리가 나 피관리가 되는데 아니 피라냐 근데? 레라탑한테 아니 레라탑 한마리가 안뜯는데 나 나왔다 강리 레라탑 이용할수라고? 일단은 차크는 배 가르자 아 근데 레나타 존나 좋다 백파가 다 달라지는데 레나타가 학자 필요없이 그냥 학자 필요없이 그냥 써도 되네 다 죽여버리 스크린 너 안 죽어 너 피바야? 스크린아 너 피바야 피바라 그렇지 레나타 너 그거야 사내기 전율 좋았다 레나타 지니? 아 이 새끼 왜 안나오는데 어디갔어 얘 피바라 피바라 너 어딨어? 피바라 야 이 새끼야 누가 살았냐? 아 이 개새끼 살았네 아이 팔아줘 아 팔아줘 카타야 재밌게 하자 아 견제하지마 팔아줘 나도 재수했다 너 다수야 시발 아 씹새끼 아 씹새끼 아 씹새끼 고맙다 덤벼이 개새끼다 아 아 너무 늦게 왜 이렇게 딜이 없냐 왜 이렇게 악함 너무 약한데 오 쎄니? 아 야 잡아 한번 방금 어 이겼어 나이스 이겼어 야 이거 실포우이침 개좋아 실포우이침 지겹다 그쵸? 실토 2층은 그쵸 먹지마 난 도망갔었지 맨날에는 벌레파 아 팔라고 진짜 파니? 기절하니? 그쵸 개잘했다 잠깐만 실버 화공 하나 뺄까? 지금 화공 많이 중요하냐? 화공 하나 아 잠깐만 어 뭐야 어 이 새끼야 어 하나 내렸어 죽어 이 새끼야 겁나 센데요? 실토가 내린거 아니지? 어 오 잠깐만 오 잠깐만 오 시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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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원래 내가 진거야 쟤가 팔아줘서 이렇게 된거지 재밌었다 카타야 그래 고맙다 팔아줘서 이번거 올라프판이다 인정? 픽 ㅈㄴ 좋았다 헤카린 백스 룰루 상대입니다 그냥 지리는 픽입니다 올라프 이럴때 올라프하시면 돼 진커스야 내가 좀 놀지 크라킹 가지 말고 돌풍가라 뭐 ㅈㄷ 된다 크라킹가는 룰루가 너 지켜줄거 같애? 도끼로 내가 뚫을거야 히카린 입장에서는 저게 인베오기가 되게 부담스러워 로디님 별풍선 10개 감사하니 2힍으로만 죽는데 드디어 공간 히우키 응급이 또 여기가 기껍네 있잖아 늦어갔네 늦어갔네 이러면 헤카린이 어디까지 털었을까요 과연 안 털었는데 털다가 뺐나보다 이때 움직이네 여기있네 엑소 흠 빠져들어 그릇 뺐나를 에는 두피 뺐 그릇 뺐 뺐 뺐 뺐 뺐 뺐 뺐 아 근데 타비 이걸 버텨주네 신기한 놈이네 이것까지? 이러면 사이드 다 망가졌잖아 이거를 여기에서 이렇게 깊숙히 먹어? 이거 헤카림이 하기 힘든건데 아 이건 시야관데 욕심났으면 안되겠다 잡았다 너무 잘했는데? 이거 아니 뭐야 얘 아니 나 1호 빼는줄 알았네 저거를 전략에 오 바퀴 나이스 아우 좋다 팀 너무 좋다 팀은 왜 이렇게 되냐 갑자기 와 타비 안죽어? 감동하다 감동하다 감동이다 감동하다 시영 네 아휴 왜 그래 나 공있어 무책캐 그냥 잡은거야 양 나 좀 잘 나가거든 허 아니 진짜 좀비 맞는데? 미처 날뛰고 있습니다 이걸 좀비네? 아직 뭐였을지 승님 와드 막아 놓으면 뭐 살 수 있어요? 에? 살 수 있냐고요 여기 좀비 좀비 들어가 있는데 여기? 좀비 있어요 아군이 가렸습니다 하여튼 여기에서 뼈지 혼대 뼈지 이쁘 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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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무딜이야? 중무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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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야 우리 다 뒤졌어? 아 왜 다 뒤졌어? 모임? 다 뒤져있네? 어? 어 여기 카림이 카림님 X 했는데 에 나갈게 나갈게 천천히 나갈게 나갈게 나이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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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성옥이 뭔데 계속 딱성옥 하는거야? 누군데? 여기에서 딱성옥 거리는거야? 채팅에 내가 본적이 없는데? 두명이서 쓸먹고 할거없어갖고 이러고 있는거 같은데? 아 내가 그래서 모지 해가지고 채팅창 보고있었거든 뭐 채팅을 어떻게 치나 해가지고 근데 없어 닌게임이 딱성옥 씨 뭐야 이게 그리고 또 한 일을 안 보셨게 안 한 일을 안 해 나간 지구이니, 이것을 나가는 안 보셨고 해내면, 이것을 집중해야지 하내면, 이것을 다 안내면, 이것을 골라둘고 나만, 이것을 전부 손질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합니까 하늘은 뭘 업로드? 하늘은 물에 드렸기에 대해 알갖고 한 일을 안해서 진심하고